빵빵빰 빵빵빰 빠라빠라빠라빰 빵빰빰 대박이다 엣지있게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엣지있게 잡아 잠시만! 잠시만! 아프겠다 형. 괜찮아? 소리가 제대로 났거든. 너무 재밌었는데요? 재미 뽑았어. 재미 뽑았어. 재미 뽑았어. 형이 살렸다 형이 살렸다. TTT 이거 썸네일. TTT 썸네일. 묶고 더블? 묶고 떠더블로 가. 거북이는 꿀릴 게 없었어요. 꿀릴 게 없었어요. 토끼는 그걸 줬고 어이가 없네. 나 진짜 나한테 돈으로 승부를 걸어? 묶고 떠더블로 가. 거기서 거북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오버나인 메뉴야? 오버나인. 너 왜 이렇게 줬지? 오버나인. 그거 감기고 감기 기운이 있는 걸 수도 있어. 형? 나. 왜 이렇게 추워해? 크림 오브 콩 슈프. 오오. 그냥 콩스 영화 작가잖아.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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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구다. 샌드위치. 위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뿌리고. 네. 행운 스파게티. 집사. 어떻게 받을 줄 알고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다음 알겠습니다 뭘 다음이에요? 뭐야? 내가 딱딱하게 뚜껑어먹어서 뭐해? 뭐해? 타지마 진짜 아 진짜 나 연기한다 형 뭐였지? 뭐지? 뽀글뽀글 해가지고 조용히해서 오이 브라더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가 맞춰보는거야 갑자기 가전이 제가 찍었는데 그 사람 두 명 찍어줘 그래서 나 옆에서 너무 인간이 같이 찍어 실명이 실명이 송문재형씨 식사하셨어요? 면수실에서 송재형 이렇게 울려준거야 송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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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래요? 어떻게든 내가 윤정아 초면에 내가 몰랐잖아 매니저형은 아우 송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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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쟤 누구야? 벌써 자? 민규 자네 형 뭐.. 지금 송재형 아, 저거 우리 짝짓기 하고 있는 잠재들 잡아볼까? 아, 근데 너 그럼 좀... 민망할 영화 전에 가? 응 아, 알겠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잡아보고 싶은데 카레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건데요 아이스크림이 두 가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코 아이스크림하고요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식사하실까요? 하하하하 잘먹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카레는 치즈 카레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더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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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seits 리액션 변경 날보다 더 강 워 아침에 오는 대가치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